안녕! 난 프랭크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지! 그런데 친구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나는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든 갈 수 있는 프랭크를 타고 탐험을 떠나! 친구들도 내 친구 탐험대장 퍼니와 함께 신나는 탐험여행을 떠나볼래? 잠깐! 탐험을 떠나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오른손을 들고 나를 따라해봐! 탐험대장 선수! 하나, 궁금할 때는 질문해요! 둘, 용기 있게 스스로 탐험해요! 셋, 발견한 것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요! 자, 이제 탐험을 떠나보자! 출발! 조소를 단호를 떨어뜨려 끓인 아무것도erto요! 그 다음 YE에 가 Raf 한번 가요!